공중망 하나 공중망 하나 진짜 개무상 거의 무슨 영가촌 역시 가져왔어 Guillermo 조그맨 Creator Camera στη algic 땜에 소움이 네 자꾸 인정이 돼서 내려가야 돼 영희는 저는 이제 인터뷰거리를 찾을 때 기사를 볼 때 제 판단이 먼저 막 자꾸 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인터뷰 못 가고 팀원들이 그런 걸 봐도 엄마가 다 엄마의 의견을 얘기를 하실 때 저랑 반대가 되면 한 번에 그걸 못 받아들이는 게 있더라고요 제가 그리고 막 특히 그 독립운동 한 사람들이 왜 못 사냐 그거 찍을 때는 좀 겉으로 보기에 한여로 살아도 지극히 평온하고 자기를 완전히 인정한 사람 흔들리지 않는 사람 여러분의 가해자를 인정하고 분리를 해야 되는 돈 한 번 쓰라고 예전에 우리 엄마 같은 경우는 제가 가해자 자기를 그렇게 인정 못해 엄마 나ヾヨ insbesondere 나아 영재의 스튜디오 영재의 스튜디오 잘 자고 있군 미워하는 거야?